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갈 소릴 한 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싱싱한 시간 lik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욕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고 흑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있어 마음 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 너무 춥다 아우 웬일이야 이게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쩡쩡해 오와 햇빛 세월해 야 이 방은 시원하다 여기 시원하네 야 여기가 최고 시원하다 야 저 방은 예술이야 햇빛 들어오는 거 저 방? 왜 이렇게 막아주지 않아? 와 햇빛 장난 아니다 야 우리 못 먹지? 아니 마트를 갔다 올 건데 야 아저음을 먹으면 안 돼요? 어 그래 이 시간 마저 가면 되지 뭐 너 배고파고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야 근데 밥이 있냐? 야 정국이 오빠야 토스트라도 해줘 토스트를 하려면 야 우린 빠졌다 빵 빵 있잖아 빵이 있다고? 어 여기 없는 거 없잖아 야 식음무즈가 아니라 저 버스 버스 야 토스트 키너 없지 어? 토스트 이제 라면을 한번 드실게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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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도 집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눈 떴으면 뭐라도 집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눈 떴으면 뭐라도 집어놔야 되는 거 아니니 눈 떴으면 그냥 있잖아 계란을 부추고 하면 하다못해 식음무즈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식간무즈가 아니라 다 두고 왔어 뭐 그런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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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을 왕처럼, 점심을 왕자처럼